당뇨약, 이건 혈관 확장제, 금연약, 이거는 고지혈증 약. 다 처방해 주신 거다. 약을 드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뭐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솜아, 이제 아빠 준비해서 나가야 돼. 조금만 기다려. 이거, 오이하고 이거 저, 채소 밖에 좀 싸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 선배님 저렇게 가지고 나가세요? 가끔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출출하면 빵, 햄버거, 사실 이거 먹히거든요. 그래서 처가 해줬던 거를 기억을 하니까.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전화고식. 전화? 전화고식, 저나트륨 고식이섬유 식단을 드시라고 권유하는데요. 전화고식.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서 상대적으로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해 줍니다. 이제 가만히 넣어놔야지. 나와서 이제 중간에 먹지. 준비하는 거 이제. 이거 약간. 맛있어, 맛있어. 똑같이. 잔기.